오늘 열심히 했는데 하나가 저희보다 잘한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카라마 큐를 너무 압박을 못 줘가지고 바퀴라인 밀렸고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리셋은 충분히 할만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더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원래 나라제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길게 오지 않았었고 분리치 않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합니다 계속 한 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스프링이 끝날 때 한 번 더 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제가 말했던 것보다는 성취도가 다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또 한 번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무 연기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